투주 구독. Wort. 제발. 온도한 뭐야? 이럴 때 연기을 피는ищa 아 진짜 자! 팬들을 위한 특급 어프라이즈 이벤트 필소 굿즈 필소 굿즈 필소 굿즈 필소 굿즈의 주인공이 든 담배빈 여러분 축하합니다!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 카메라예요? 팬들을 위한 굿즈를 제작해 주세요 아 진짜? 정말 좋은 일이야 자 그러면 아이디어 상담을 좀 아 상담이란다 아이디어 메일을 저쪽 한 명씩 앉아서 오늘 저거 근데 여기 제작사인데 있잖아 월 제작사인데 영상 만들어 영상 만들어 그러면 그 영상을 또 어떻게 해줄 건데? 메일로 써? 우리 굿즈 중에 USB 있잖아 USB로 어떤 영상으로 찍어야 될지 어떤 영상으로 찍어야 될지 어떤 영상으로 팬들을 썰래게 하는 영상 아니면 팬분들이 제대로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것 같아 우리의 비밀스러움 아 그럼 말하는 거 어때? 말하는 거 말하는 거 계속 막 만들어야 돼 계속 막 만들어야 돼 나는 그냥 테이프 붙잖아 테이프 붙지 마스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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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는 뭘 보여주고 싶어? 뭐해요? 영재 보는 거 아 영재 보는 거 괜찮네 영재 보는 거 괜찮네 영재의 마샬 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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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렇게 하자 내가 정리하면 변별의 노래 영재의 랩 영재의 랩 유겸이의 마샬 하취 마크의 프리스타일 댄스 형은 애교 잭슨의 연기 나 연기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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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슨 그러면 일단 연기 한번 보여주세요 뭐하는 거야? 나 영상에서 보여줄 거야 알겠어요? 하나 둘 셋 왜 그래 왜 그래 하나 둘 셋 친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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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을 잘 안 맞춰서 팀을 좀 필요해서 근데 우리 팀이니까 형도 두 명이랑 팀을 좀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 좀 보내줘야 되니까 시간을 좀 같이 보내줘야 될 것 같아 어 괜찮아 충분히 있어 근데 왜 시간이 여기야? 시간이 여기인데 전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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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기하는 파티가 시계가 되는 거야? 현재 팀 어떻게 해? 팀을 제슨이랑 주니어랑 마크랑 이렇게 셋이 이제 친해지길 바래 그래 나는 진짜 친해지고 싶은데 말은 아니야 그냥 나 얘랑 얘기하는 거 같아 좀 집어 집어 얘기하는 거 같아 무슨 말인지 알아? 형! 대답이 없어 대답이 없어 진짜 알지 아니 근데 마크가 여기 진짜 잘해 여기 잘 뺏어 소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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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안 친해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친해져 봐 친해져 봐 자 그러면 우리는 재범이 형 노래를 보는 걸로 영재랑 노랭이? 노랭이 친구랑 노랭이 정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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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기 전에 우리 문자 알지? 알겠어 알겠어 두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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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만다 아 두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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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셋 C.O.T.S.E.M.A.J Q.O.T.S.E.M.A.J 애교하고 하트 날리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지 제가 이거 어 진짜 어 이런 거 Q.O.T.S.E.M.A.J 제가 어 20년 생각하다가 얘기해 줄래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이거 왜 하고 있어 Q.O.T.S.E.M.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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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O.T.S.E.M.A.J